안녕하세요 전빵남의 꼬마빌딩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방송은 신축 꼬마빌딩을 찾고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좋은 소식이 되리라 생각하고 현재 위치는 우리 초옥 성지국 수원지 빌라초 인근에 있어요 초등적으로는 지금 신규 아파트 입주가 막 시작되면서 굉장히 젊은층 배우 입주가 형성되고 있어서 그러한 관련된 상업시설군들이 많이 부족한 그런 상태로 판단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아구찜이라던가 기타 등등 올디한 클래식한 음식점들은 유명한 음식점들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죠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꼬마빌딩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10억 초반대의 물건이기에 제가 오늘 방송으로 소개를 해보는데 현재 매매가는 12억입니다 12억이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올해 12월 말에 준공을 예정되고 있습니다 중고 예정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지금 손박기 많이 일어났던 또는 이제 20년 30년 이상 된 구축 모델이 아닌 신축이라는 점 꼭 메모해 주시길 바라며 자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전빵남의 꼬마빌딩 통해서 많이 이제 소개시켜 드렸던 투자 또는 이제 직행행사가 가능한 타입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제가 방송을 한 3회차에 걸쳐서 계속 꾸준히 시청하신 고객분께서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추천 업종으로는 이제 베이크리 베이크리 업종이나 그 다음에 커피 통임대로 하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보여지는데 현재 건물의 타입은 1층 2층 3층 건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2층하고 3층 그 테라스 부분을 최대한 뺐기 때문에 어 대지 면적 대비 건축 면적이 굉장히 어 극대화 시킨 요런 이제 모델 타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일반적으로 단순 투자를 희망하신 분도 제가 지금 현재 그 베이크리 업종으로 어 예상 임대가를 보증 5,000에 월 450으로 전층 통임대를 갖다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이제 모델로서 어 투자 수익 또는 이제 임대 수익을 희망하신 고객분께서도 좋은 찬스가 되자라 생각하고 요 모델 외에도 부산에 정포동에 어 정포 4번가의 11억으로 지금 현재 어 보증금 5,000에 월 300만원을 갖다 받고 있는 요런 모델도 있으니까 어 10억대 초반 어친구 쪽으로 또 이제 찾고 계시는 고객분께서도 언제든지 전방담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방송에도 어 좀 더 알차고 야무진 어 꼬마 빌딩 소식을 통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